피터파코도 오버워치하네요 덜덜 이 팀은 애들이 좀 순수한 것 같다 순수하네 에베비티다 뭐 에베비타? 영광스러운 전장에서 우리의 유티를 증명하세라 오늘 라인하르트 조폭 갑니다 오늘의 이색에는 라인하르트 이번에도 과연 0됐을 것인가? 백툰이 정문으로 오세요 오는거 다 싸대기 날려버리게 여기? 어 여기서 오는거 다 싸대기 날려버리게 여기서 일 드릴게 안전하게 안돼요 왜요? 그러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 뒤에 있다가 의리가 없으면 안돼요 사람이 아이 저 힐러는 좀 용서해줍시다 그런거 아나가 어디봐서 힐러입니까? 아나는 공격형 힐러 아니었어요? 아나는 솔직히 저는 아나할땐 절대 질 안넣습니다 저는 무조건 힐러만 넣습니다 아나할때 질을 안넣으신다고요? 여기 어때? 예 거의 안넣죠 아 거기 그 자리 좋습니다 그 자리 좋아요 그쪽으로 이제 애들 많이 올거에요 어 미친 싸워라 싸워라 어 뭐야 저기 때문에 힐러 못줬어 광벽 때문에 힐러 못줬어 야 미친 아무리 그래도 체력 500이 저렇게 순식간에 녹는단 말이야? 재한테 9%로 달았거든? 그리고 다른 애들한테 9% 달았으니까 다른 애들한테 엄청 맞았나 보네 라이나르트도 체력 믿고 객임이 안되네 라이나르트 피가 은근히 확 깎인다니까 아 안보여 안보여 그치 그치아아아아아아아아아 우와아 왼쪽 마구미 그래도 정면쪽에 자 왼쪽이 리퍼 왼쪽이 리퍼 느낌 왼쪽이 리퍼 소리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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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아이구 실족사셨네 그 아이구 뛰어넘어지실 때 그 골반이 파열되셔가지고 저 어르신이 가셨어 지금 정면에 애들이 너무 많아요 아 까맨 어 어 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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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 막을게 내가 다 막을게 석양 오른쪽으로 들어옵니다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자 루시오 오른쪽 뭐 들어갔어 루시오 한 번 여기서 오케 오케 이리 와아아 아! 그렇지! 지렸다! 개지렸어 지렸어 지렸어 그렇지! 아 뭐 저 정도쯤이야 어 이게 여러분 바로 라인하르트라는 존재입니다 야! 야 오늘 게임 된다 게임 돼 어 어 어 맥크리 예측샷 들어갔어 아 그거 되는 날이 정말 기분 좋은 날이지 막 던졌는데 맞는 게 아이고 우리팀 리퍼 죽었다 직업이 저격러입니다 어? 그 방금 준비해요? 열팟참 열팟! 아이 그 그거를 거의 다 넣었지만 어떡해! 사랑해! 미안해 어 어 어 어 개판 개판이야 개판 자 그 상대편 그건 라인 들어오는거 조심하세요 네네네 아 온다 들어가 브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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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뒤에 리퍼 뒤에 리퍼! 아 그 뒤에 석양 어 으아아아아아아아 우리팀 지금 리퍼밖에 안 남았어 와 미친 앞에 리퍼 궁예 저거였어? 석양이 뒤에 있었구나 아.. 아 못막았다 못막았다 아니 어떻게 도달 안되니? 괜찮아 뭐 어차피 시간 뭐 많이 벌었으니까 그래 아쉬운거지 망하는건 아니잖아 우리가? 그래요 잘 먹으래 이 정도 얘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어 사놨어 어 좋아 이거 한번 나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애들이 많이 없어 애들이 많이 없어 뒤에서 멀찍에서 힐 잘 넣어줬다니까 깝치세요 한번 깝칠게 어 뒤 뒤 뒤 뒤 뒤에 리퍼? 뒤에 몰라 뭐가 있었는데 딸 뒤로 빼줘 이게 너무 길목이 좁고 내가 들어가면 힐이 안달거려서 안 들어가는게 나을 것 같아 아니 우리팀 여기서 이거를 싸울 생각이네 어 기다려 기다려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어 아 앞에 죽었네 어 좋은건 아니지만 석양 석양 위에 위에 어디한거 뒤야? 아 지금 여기서? 어? 몰라 몰라 그냥 될대로 싸워 될대로 싸워 아 샹 어디갔어? 아 어디갔어? 아 이 미친 아니 리퍼하고 저기 개인일정 좀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에이 밥 한 밥 밥 한 숟가락 떴어 같이 아 나는 저기 이제 마모님한테 궁주고 잠깐 루시우 힐 해주고 어 마모님 화물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겠다고 돌아봤는데 사람은 있어서 죽은거 오케이 어 저기세요 지금 가는중이에요 10초만 기다려요 10초만 아 어차피 저기 루시우들이 어 돌아버리겠다 야 이거 이거는 도주기로 궁을 써야겠다 아 궁이랜다 그렇지 이거지 마모님 일로와 일로와 네네네네네 어 거기 애들 많아 거기 애들 리퍼있어 리퍼있어 한번 들어가? 아 들어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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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맞춰 무리야 무리 무리 어 디디디 아 아 나 샌네 나 방병툰 내 내 뒤로와 내 뒤로와 내 뒤로와 어 부탄 먹다 어 부탄 어디야 오케이 오케이 야 게임 개재미있어 야 어 이 맛에 오버워치한다 그렇지 그렇지 야 뒤로 밀어 뒤로 밀어 강 나와 강 나와 뒤로 밀어 뒤로 밀어 잠깐만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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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어디가 뱅치님 어디가 위험해 얘들 뒤에 힐이 없어서 힐 좀 주고 왔어요 뭐야 이거 안녕하십니까 의문사를 많이 하네 아마 정클에 죽은거 밟아가지고 그럴거에요 어 아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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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격 아 지금? 그냥 바로 이거지 싸대기를 때려 버리실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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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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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깍치면 안 돼 여기까지 어 오케이 여기 대가리를 대 와 옆에 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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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잠깐만 어 아 아 아 야 야 아 아 미친 이래서 학교폭력이 안 돼 이래서 다굴방이 이게 아 이래서 학교폭력 그 실태조사를 해야 돼 아 아 안 돼 좀만 안 돼 어 좀만 그래 좀만 안 돼 좀만 야 이 범치고 괜찮아 2분만 버티면 돼 어차피 최종 지점까지 2분만 지키면 돼 아 아니 근데 점수를 결국 1점 내줬잖아요 어차피 그게 좀 안까워 그게 좀 안까워 그럼 우리가 무조건 또 2점까지 뚫어야 되는 거니까 아 아 우리가 우리는 꼴이 나면 되지 그래요 우리 꼴이 나면 되는 거야 사실 우리가 수비인데 어 뭐야 저기 오른쪽에 겐지 있어요 오른쪽에 겐지 그리고 미퍼도 있어 그리고 리퍼 들어할 만한데 한번 따라오실래요 지금 미퍼 한번 네네네네 기가 막히게 또 먹어주게 애들 오케이 리퍼하우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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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루시우가 그리로 오시면 한방에 가시지 풍은 한번 들어가지 그래 기가 막혔어 아 잠깐만 잠깐만 석양 석양 어 잠깐만 지금 태어났다 태어났어 아 아 거기서 궁을 도 내가 이 버튼 누르느라고 잠깐 내렸었는데 개좋아 근데 지금 개좋아 쟤네들 지금 들어오지도 못했는데 1분밖에 안 남았어 제가 여태까지 안 하면서 느낀건데 응 상대팀에 라인하르트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팀에 라인하르트에 궁을 주잖아요 응응 그러면 걔들이 무조건 상대팀 라인하르트가 무조건 아 죽었다 무조건 궁을 써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제가 만약에 궁 유혹의 소리야 뭐야 그니까 제가 마모니한테 궁을 주잖아요 어 상대팀이 만약에 라인하르트가 있어요 앞에 그러면 우선 궁벽을 펼치고 있으세요 걔가 궁을 쓸 때까지 아 뭔 말인지 알았어 궁을 유도하라고 한도만 안쓰면 궁을 유도하라는 얘기 아니야 한도만 안쓰면은 네네네 뭔말인지 알았어 뭔말인지 알았어 뭔말인지 알았어 바로가지 말고 브레이크 밟고 가라는 얘기 아니야 네네네 그게 한두번 그러는게 아니라 항상 그러는게 아니라 웨시한거 잘가요 어 쟤는 무슨 아이디값을 하는 놈이야 파파파닥은 뭐야아 파닥파닥거리는 새끼가 저거 이씨 파닥몬 저거 공기팡놈 힌沒關係 이거 추가시간만 막으면 돼 이거는 어..이겼돴 이건 질 수가 없어 이겼돴 뭐… 똘아이들이 많네 우리팀에 어 Northern 어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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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팀 돌격 조심하세요 상대대팀 돌격 상대팀 돌격 omg 아이고 망치를 썼네 나 살려 나 죽었다 아니 상대팀 라인에 왜 이렇게 군이 많이 있는거야 아 우리 죽으면 안돼 안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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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벙큐를 뭐하는거야 저런 바보같은 놈 아아 5초만 버텨요 5초만 따아 오 이겼다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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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네들이 한번 화물해서 멀어졌네 전진한다고 개이득이네 화물에서 멀어졌어 라인 아랫다가 돌격하는 바람에 하아 진짜 이거지 아 화물 화물 버리고 상대팀이 어 나 하나 잡겠다고 나 하나 잡겠다고 밀고 오는거야 이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심의 킬단충의 문제에요 그렇지 어 자기 본문을 까먹어 그렇지 어 어 왜 어 나갔어 뭐야 저 대가리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아무리 아무리 상대친이 못한다 해도 5대6은 그 차이가 엄청난데 아 아 아 아 아 이거 진짜 아니 진짜 지금 상황이 만약에 그 저희가 그 화물도 못 밀게 끝냈으면 어 뭔 말인지 알아 쟤네들 점수를 안 줬으면 모르겠다고 어 어 제발 제발 아니 왜 무슨 영화 찍냐 아 분망이다 어 어 마모님 그 전략 알죠 일부러 쳐맞고서 붕 채우고서 네네네 압니다 압니다 아 뭔 말인지 알아요 반가워 안녕 이럴땐 그 방법밖에 없어 무조건 안아픔을 채워서 알겠습니다 어 옆구리 수심당할게요 음 아 근데 적팀에 바스티온 있으면 되게 골치 아파신대 아이고 어 괜찮아 체력 나 한 대 한 대 좀 맞았어야 했잖아 어 그 정도는 안 죽으니까 어 죽어 그래 너무 죽을 것 같으면 반대금 패치셔야 돼요 어 오케이 됐어 할거야? 가 가 가 어 들어가 들어가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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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부탁드립니다 힐 힐 중간거든요 오케이 어 뒤뒤뒤뒤뒤뒤 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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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맞게 석양 내가 맞게 뭐야 쟤 1인금 썼어? 네 금방 돌아오면 돼요 지금 어차피 애들 얼마 없어 아 제발 아 아 아 이걸 석양에게 당하네 석양 들리면 무조건 방벽부터 펼쳐주세요 아니 방벽 펼쳤는데 우리팀이 당했어요 어 어 오셨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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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팀 왔어 쟤 지금 좀 무리야 어 벌써 가라앗 으아 어 이 깜눌 어 넨 다 뒤졌어 그냥 어? 얘는 그냥 쳐맞지 너는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형이 마요미야 인마 마동석 인마 어? 너네 다 뒤졌어 그냥 들어오길 들어와봐 새끼야 이씨 어딜 들어와 그냥 어딜 새끼야 그냥 가만히 있어 그렇지! 와 한 명 없으니까 개빡셀일게 어 한 명 왔다 버섯대가리 쟤 왔네 아 다시 왔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반가운 기두컷이네 아 갑시다 아 이거 이제 이겼어 어 가 가 가 가 가자 이씨 뒤에 겐지 뒤에 겐지 기가 막히게 또 궁 쓰는거 어 컷컷컷 미리 애들이 많다 왼쪽에 라인아르트 있어요 어 보고있어 보고있어 디디디디 어 잡았어 컷컷컷 인생 라인아르트 여러분 오늘 갑니다 가야지 엠 아이 일로와 일로와 다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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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로 한.. 한조가 어디있어 세트로 buyer 그냥 세트로! 아냐아냐! 없어 애들 없어 아 죽는다고? 그렇다면 전설이 되는거지 나는 죽음동안 영웅의 사명이야 살면 안돼 영웅 안돼 전설은 어디서 이새끼들이 싸가지! 싸가지를 그냥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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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너는 어 가가가가가 들이박아 들이박아 박아 박아 박..박아 박아아!!! 개좋아 개좋아 어어어어 어 흥분했어 흥분했어 인정해 인정해 아머니 뒤에 한조 뒤에 한조 아 할만큼 했어 어 Row 이기기보다는 지금 즐기고있어 으어 이 상황을 되게 즐기고 싶지 않아요? 아 그래 나는 지금 개 이기고싶잖아 지금 뭐야? 어? 나 우리팀 진짜 멍청하네 쟤네들 차라리 내가 당하는게 나 내가 당하는게 낫다고 차라리 나는 원큐가 안나오니까 오케이 오케이 네네네네네네 잠깐 뒤로 빼계세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 5초 안에 갑니다 5초 안에 갑니다 5초 안에 갑니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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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갑시다 아이고 아 진짜 몸으로 밀면서 간당하냐 아 잠깐만 그게 없다 방벽이 없어 방벽이 오케이 그러지 다 돌격 다 돌격이지 아 서경 서경 석양 컷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이겼어 이겼어 크라..크라쥬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유진이 잘했어요 잘하셨어요 여기서 내가 뒤늦게 방벽을 쳤네 뒤에서 뒤치기를 다 당했더라고 아 내가 왜 안떠 아 저 루시 루시우놈 때문에 안떠구만 자추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하하하하